자, 타이머! 밴드! 생방송 요리쇼 백파덕! 이번 주 요리는 떡볶이 떡으로 만드는 기름떡볶이예요! 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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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! 양자비! 떡 주면 안 잡아먹지 바삭바삭 기름 떡볶이 소떡소떡 쫄깃쫄깃해 요리나! 떡볶이집 떡볶이지! 하! 용이신! 요리! 태워 먹지는 마세요 한국인의 추억의 맛 오천만의 국민 간식떡 냉장고 뒤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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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지면 나온다 나온다 똥 있다 고기다 찾아라 먹다 맛내 인동터 특별하게 먹어보자 떡볶이 떡 펜에 볶아보자 떡볶이 떡 탈지 않아 아주 맛이 좋습니다 색다르다 기름 떡볶이 볶을수록 고소하다 떡볶이 떡 꽃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 소시지에 소떡소떡 어묵에다 어떡어떡 바삭바삭 매콤 달콤해 나라나나나나나 떡! 떡! 우리 타이버밴드 놀아줘의 떡볶이 잘 들었습니다 아니, 이제 가사가 귀에 너무 좋았어요 저 가사 잘 들어보면 오늘 할 메뉴 다 나오는 건데 메뉴도 나왔지만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던 게 사실 백파더와 저의 이름은 언급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요르신 태워 먹지는 마세요까지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능하면 불릴 일이 없어야 될 텐데 네, 네, 네 네, 네